여기가 앞에 스벅 가는 길인데 잠시 후에 내가 딱 잠시 후에 잠시 후에 자세히 눈부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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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눈부셔 눈부셔 궁금해? 마스크 드리냐 내꺼 왜?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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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보고 좋아해 맛있겠지? 꼬누야 맛 맛 맛있다 맛있어 어제 먹귀신 하루 이 샷 많이 먹었잖아 요즘에는 고춧가루 먹고싶은거 먹어 네 감사합니다 저거 하나 시켜? 너무 딱딱해 딱딱해? 응 지금 여기가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진짜 딱딱해 진짜 딱딱해 너무 딱딱해 너무 딱딱해 1층에 편의점이랑 다 있더라고 목적지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도착 진짜 딱딱해 진짜 딱딱해 진짜 딱딱해 진짜 딱딱해 진짜 딱딱해 13층입니다 문이 열립니다 1302호 퇴근 진짜 딱딱해 크기 2개 준 것 같아 키도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요픈층으로 주신다고 하더라고 또 밖에 봐봐 왼쪽 나 여기 엑스포 맞아 기억나 저기서 쇼 했잖아 여기 호텔이었구나 저기가 아쿠아플라는? 응 나 저기 가봤었어 들어갑시다 여기가 거기 있구나 우리 방입니다 끝에 방이다 들어갔지 아기 침대 있어 곤우 여기다 잠깐 넣어놔도 돼 젖병소독기 침대 가드도 저기 설치돼있어 저기 가드야? 응 저거 올리면 될거야 아마 지금 내려져 있는 거 같아 가드 옆에서 놀아 봐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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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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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, 여수 마그넷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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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